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동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프로치 R10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게임 기능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크린 골프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 골프 가상 라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프로치 R10에도 골프 게임 기능이 있습니다. 어프로치 R10과 연결을 한 후 홈티 히어로를 선택하면 가상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홈티 히어로 기능은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전 세계 4만 2천여 개 코스 중 원하는 곳에서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플레이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코스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 나가기 전 혼자서 연습용으로도 가상 라운드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GA 투어가 열리는 주에는 자동으로 코스 세팅이 PGA 투어 코스로 바뀐다는 점 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경쟁심과 승부욕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 가민 유저들과 동일한 코스에서 경쟁해보고 나의 순위를 확인해보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멤버십 구독을 하게 되면 홈티 히어로 가상 라운드 기능과 토너먼트까지 골프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윙 비디오를 녹화하면 클라우드 저장소에 용량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프로치 S6와 같은 가민 골프워치도 함께 사용 중이시라면 그린 등고선 데이터 등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로 같이 입장해보실까요? 저희가 들어갈 코스는 남서울 골프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거리목이나 조경이 실제랑 정말 비슷한데요? 프로님과 라운드를 한다니 저 진짜 영광입니다. 엄청 신나요. 시작해봅시다. 프로님 벌써 3월이 끝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아니 게임으로 하니까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느낌이 아닌데요? 네 오랜만에 저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연습장에서는 공이 날아가는 것까지 보이니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뻥뻥 뚫리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맞아요. 저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게임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게 게임하면서 롱게임이든 쇼게임이든 그때그때 분석이 가능하니까 제가 마치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연습만 할 때는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게임으로 하니까 더 재밌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4만 2천여 개의 코스가 있으니까 이거 경험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요. 특히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미리 가민 오프로치 알텐을 이용해서 먼저 예습을 해보시고 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도이츠 국내 도이츠 그리고 무엇보다 작잖아요. 골프백 안에 쏙 들어가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건요. 정말 골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프로치 알텐과 함께 즐거운 라운드 하세요. 안녕.